안녕하세요 은목구름입니다. 12년만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모아비가 드디어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콘셉트인 마스터피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약속대로 양산 차량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마스터피스의 경우 양산차의 콘셉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도 모터쇼에 참석해서 직접 보고 왔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스터피스를 보면서 생각난 차량이 있는데 펠리세이드 콘셉트인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콘셉트는 양산차 과정에서 디자인이 수정되기 때문에 다소 얌전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콘셉트는 모아비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아비의 차체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웅장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전면 그릴은 헤드램프를 제외하고 엠블럼 부분까지 면발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를 통합했는데 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신형 소나타에서도 히든 라이팅 램프인 라이팅 기술이 선보였는데요. 라이팅 기술은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로타입의 라이팅 패턴이 적용된 그릴 내부는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찌프 차량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패턴은 강력한 인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양산차에서 세로 패턴의 라이팅이 중앙부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연못그룹은 중앙부까지는 적용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아비 전용 앰블런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기아차도 앰블런 로고가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연못그룹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세로타입, 사구, LED광호는 마치 크리스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형상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피터 슈라이어가 모아비를 가장 먼저 디자인했다는 점을 잘 알려진 점이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분명히 어떤 마초적인, 마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등은 세로타입의 와이드한 차체의 법과 조화되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와 동일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후면부 테일램프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램프 하단의 트윈, 투얼, 머플러의 형상도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공개되기 전 콘셉트와 실제 양산 차량을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큰 틀은 디자인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강인하고 압도적인,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물량 투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콘셉트와 실제 차량은 많이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아비 마스터피스의 경우도 양산차와 디자인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콘셉트와 양산차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산차의 디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콘셉트와 동시에 위장막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콘셉트와 함께 비교해 보니까요. 위장막 사진만으로도 가늠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죠. 그래서 첫번째 차이점은요. 헤드램프 부분인데요. 콘셉트에서는요. 이 헤드램프 부분이 사실 커버가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목구름도 직접 만져보면서 어? 이거 어떻게 실제 차량에 적용되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콘셉트와 달리 양산형에서는 헤드램프 부분에 커버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차이점은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부분에 대한 면발광 부분인데요. 콘셉트에서는 중앙부까지 면발광이 다 적용이 되었죠. 라이트를 켜게 되며 모든 부분에 세로 타입의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양산차에서는요. 중앙 부분에서는 헤드램프만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서는 면발광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차이점은요. 안개등 내부의 디자인입니다. 콘셉트와 위장막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양산형 차량에서는요. 콘셉트와 달리 두 줄의 LED 안개등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차이점은요. 테일램프 중간에 위치한 모아비 레터링입니다. 콘셉트에서는 이 레터링 부분에 사실 어떻게 신형 소아트에서 선보인 듯한 그 몰딩 부분에 라이팅이 되었었죠. 하지만 양산차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되고 레터링만, 모아비 레터링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차이점은요. 후진등입니다. 위장막 차량에서 자세히 보시면 세 줄의 테일램프 형상 외에 안쪽으로 투명 후진등을 찾아볼 수 있었죠. 이러한 후진등은요. 실제 양산차에서는 세 개의 세로타입 형상에 중앙부의 후진등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콘셉트인 마스터피스의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먼저 출시된 펠리세이드와 펠리세이드 콘셉트가 전혀 다른 것과 달리 모아비의 콘셉트인 마스터피스와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요. 결론적으로 최소한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분기에 올해 3분기에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요. 세 가지 차별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풀체인지 수준의 파격적인 디자인 실내와 실루엣 디자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유일의 6기통 3.0 디자인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 그 자체만으로도 모아비의 어떤 마성적인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하스와 같은 최신 안전장치와 주행장치가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 적응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차별성을 제공하는데 단순 상품성 개성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수준은요. 대한민국 차량 중에서 역대급 변화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6기통 디젤 엔진 장착품이었죠. 엔진은 기존의 V6 디젤 엔진 또는요. L6 직렬이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L6 직렬 6기통 엔진은 사실 제네시스의 GV80이나 이런 차량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차량이 모아비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네시스 만의 어떤 수요 어떤 수요가 좀 한정적이죠. 거기에만 현대차 그룹이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아비에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토쇼을 통해서 실내의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죠. 비록 렌더링이었습니다. 모토쇼에서는. 하지만 실제 포착된 운전자 공간의 경우 대형 SUV인 텔룰라이트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부 포스팅에서는요.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연목구름이 기대했던 것보다 모아비 페이스리프트는 분명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까지도 풀체인지된 페이스리프트는요.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공간과 구독은 연목구름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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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